서울시 보조공학 서비스 강동센터 2016년 장애인의 날을 기념하여 함께 서울 누리축제에서 서울시 보조공학 서비스 센터 홍보부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사는 서울시 보조공학 서비스 강동센터뿐만 아니라 서울시 보조공학 서비스 노원센터, 서울시 보조공학 서비스 강동센터가 함께 보조기구를 체험할 수 있는 홍보부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보조공학 서비스 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보조기구 임대와 맞춤 제작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트랜스퍼 관련된 보조기구를 직접 체험해 보실 수 있으시고요. 더불어서 화폰과 캐리커처 같은 이벤트를 준비해서 재미있는 체험 부스 운영이 되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보조공학 서비스 센터에서는 보조기구에 대한 직조적인 서비스뿐만 아니라 보조기구에 대한 인식 개선을 할 수 있는 이러한 행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할 예정입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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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